오늘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우산 하나 챙겨두시는 게 좋겠습니다. 현재 하늘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 등 일부 약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다가 특히 늦은 오후부터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그 밖의 중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. 양 자체는 많지 않지만 때때로 천둥, 번개가 치고 또 우박이 떨어지며 요란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밖의 남부지방은 오늘 뚜렷한 비에 낮 기온은 없지만 하늘에 구름이 많아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, 대전과 전주 23도, 부산은 24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습니다. 연휴가 끝난 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선선하겠고요. 크게 나는 일교차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연휴가 끝난 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